안녕하세요. 스파클의 박태순입니다. 여러분, 송혜교, 전지현, 김태희,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들이자 스타일 아이콘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40대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40대 여성들 그리고 50대 여성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패셔너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소비자들보다도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쇼핑 경험은 아직 아름답지도 패셔너블하지도 않습니다. 405 여성들을 쇼핑의 여왕으로 만들어줄 라이브 커머스 퀸 라이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퀸 라이브의 대표 윤정탁입니다. 2022년 패션 시장 규모는 약 46조원. 이 중 405호 고객의 비율은 약 46%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홈쇼핑이나 동대문에서 옷을 구매했지만 현재는 홈쇼핑의 편리함과 동대문처럼 다양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옷을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 동대문 상인들도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하고자 방송 기능이 있는 다양한 SNS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SNS는 라이브 방송 기능만 있고 상품 등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문 확인은 엑셀을 활용하고 고객 응대는 별도의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셀러들이 많이 불편하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주문을 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댓글로 남기고 반품이나 취소를 하려면 더 많은 핑퐁이 오고 갑니다. 이렇게 방송 진행부터 주문 처리까지는 무려 4시간이 걸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405호 공 라이브 커머스 쇼핑의왕을 소개합니다. 동대문 상인들은 쇼핑의왕을 통해 라이브 방송부터 상품 등록, 주문 처리, 고객 응대까지 모든 과정을 쇼핑의왕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주문하고 셀러가 발송하기까지 기존 4시간이 소요되던 작업을 쇼핑의왕을 통해 단 10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제 고객은 웹 내에서 직접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주문 확인, 변경, 취소까지 셀러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셀러의 방송 시간당 이용료 및 매출 수수료입니다. 저희는 쇼핑의왕을 런칭한 지 단 2년 만에 회원 수 50만 명 이상을 달성했으며 250명의 셀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명의 셀러를 추가하여 거래액 10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위탁 판매 수수료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실시간 배송 조회 기능 추가, 뷰티와 식품 카테고리를 확장하여 2027년까지 셀러 수 1만 명 거래액 1천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4050 여성 의류 쇼핑몰을 창업해 누적 70억의 매출을 거둔 저를 필두로 풀스택 개발자와 4050 여성 전문 마케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X세대로 불렸던 4050 세대는 그 시절 가장 세련되고 진취적인 세대였습니다. 가장 힙했던 그들에게 쇼핑의 왕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